그럼 한 번 볼까요? 볼까요? 보시죠! 개봉! 역시! 와 시간차 이렇게 와! 와! 타임 랩! 이제는 상큼하네! 귀요미야, 귀요미! 나는? 엄지가 귀여운데? 아 여기 내가 찍었구나! 아 맞네! 와! 대박! 이미 혜택이 먹어놨네? 엠이 났었거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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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조니 형 근데 재영이 잘생겼네 오 귀여운데? 와 잘했다 잘 나왔어 와 진짜 잘 나왔어 하하하 잘 보이더라고 오 파울도 잘 보이네 안 보이잖아 뭔가 청춘같아 청춘같아 오 꼬있나 그거 귀엽시다 왜? 뭐 해? 체대 치고 있어 오케이 와 잘 나왔어 와 좋은데? 요거 제일 많이 찍었잖아 와 트윙클 트윙클 끝나지 않았어 이거 아 이거 이선희 이거 이선희가 했어? 와 이선희 와 잘했어 일단은 다 이선희가 달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휴닝 팀에서 조금 변명이 아니라 대변을 해드리자면 감성이 달라요 감성이 다른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두가 지금 어?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엠희가 잘했는데 리액션이 너무 달라요 다들 아니 엠희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 잘했어요 이게 신나는 음악이라 신나게 우리가 리액션하는 거지 그렇죠 저분 노래는 약간 그 기분이 약간 다른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좋은 아니 이게 아니라 되게 잘 나왔어 둘 다 잘 나왔어 만약에 제가 엠희가 했었어도 엠희가 좀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영상을 보니까 우리 팀들이 다들 진짜 그 확실히 온 팀의 감성과 오프 팀의 감성을 이 뮤비에 딱 녹여온 것처럼 딱 보여서 총평이 굉장히 저는 어 둘 다 딱 온앤오프처럼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에 저 글씨는 마음에 들어요? 어 마음에 듭니다 저기 티 살짝 맨 밑에 있는 티가 너무 잘했는데 잘했는데 잘 그려지지 않았나 아 잘 그려지지 않았나 잘 그려지지 않았나 너무 잘 그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급하게 하느라 유씨 안 그래도 유씨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잘 나온 장면 이런 거 뭐가 있어? 저는 그 마지막에 3절에 나오는 논윤씨 그건 진짜 저희가 진짜로 제가 막 제가 막 놀아지 하고 그냥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뭔가 나오지 않았나 아 진짜로 진짜로 놀았어요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나왔구나 아 진짜 잘 나왔구나 네 우리 퓨즈분들이 이제 또 아 이 풀 버전이 아닌 지금 조금 조금 이제 예고편만 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기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 퓨즈분들을 위해 풀 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달라고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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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